네 감사합니다 원래 마지막 팀이 아니면요 고르라면 뒷팀이 기다리니까 원래는 안 돼요 그... 그... 괜찮은 거에 있잖아 괜찮은 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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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진이 없는데? 내가 친한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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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분히 마무리할게요 쉬는 날 방안 아주 오랜만에 감사해요 나 혼자 보다만 했었나 나 혼자 보다만 했었나 미안한데 조용히 낭만적인 거에 미안한데 조용히 낭만적인 거에 조용히 조용히 도둑이를 돌아가 오... 오오... 너의 벽질이 부살었다 오늘 애써야 당진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